자, 신혜상을 할 수 있죠? 당연하지! 한 번 더 할 수 있죠? 당연하지! 기독료나 불교나 청축이나 모든 신혜상을 하러 오면 외롭지 않대요 그래서 나이 드셨을 때 친구가 최고니까 그런 데가 친구 사귀시고 혹시 외롭고 힘들면 이런 노인대학 노인복지원으로 오셔서 같이 함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러면 또 넘어갈게요 자, 읽어볼게요 네, 뭐라고 했나? 네, 굉장히 말씀이냐 제가 아무리 인터넷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TV에 나와도 직접 안 보니까 보고 싶었죠? 네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올까요? 재밌어요 또 부를거죠? 네 아, 역시 센스쟁이야 아리나 아리나 나가겠습니다 박수 자, 이러나가 여러분 나와서 하시면 가세요 어머니 나와서 아리나 아리나 나오시면 다시 한번 하세요 나오세요 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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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눈물을 얼렸는지 모른다 눈물을 얼른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우리 다같이 어머니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어머니를 크게 외칩니다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 배쓰고 날잖아요 그쵸? 어머니 같이 시작하면 어머니 하고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어머니! 사랑해 네